일단 팀이 세 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오늘 아산 경기 하기 전에 선수들끼리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그냥 저는 앞에 온 거 그냥 차기만 했는데 뒤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패스 잘 넣어준 호정 형이 잘 패스를 해줬기 때문에 골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 홍경기도 아산 준비했던 것처럼 더 잘 준비해가지고 부총이랑 할 때도 완승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승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서포터지가 돌아왔는데 처음 돌아온 만큼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항상 저희 뒤에 서포터지가 있어가지고 뛰는 저뿐만 아니라 무슨 선수들이 힘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항상 서포터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회의민족을 보고 있습니다. 홈페이지는 약간의 선수들에만